물레정보문화도서관이 정진호 작가와의 만남, 친구들은 벽이 어떻게 보이나요를 운영합니다. 겨울특집 북콘서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됩니다. 위를 봐요, 벽, 노란장화 등 다수의 그림책을 펼쳐낸 정진호 작가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선착순 모집으로 대리접수는 불가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는 도서관으로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